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휴블리케이션 타임 오늘 책도 아주 오늘 책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후회 안 하려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아주 도움되는 어떤 책들을 울림을 주고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실험에서 뽑힌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한 책이라서 진짜 안 읽어보면 좀 후회하는 움직임의 힘 지금 힘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진짜 움직임의 힘 놀랍습니다 움직임의 힘은 생각보다 놀라워서 이 작가가 넘사벽 작가 중에 또 하나예요 켈리 맥고니걸 작가님 켈리 맥고니걸 작가님은 박사인데 심리학 박사인데 스탠포드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넘사벽 작가입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죠 켈리 맥고니걸 작가님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건강심리학자이자 스탠포드 심리학 강사이다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스트레스의 힘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낸 유명 작가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둘 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버슨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초대했다 스탠포드에서 가장 우수한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월드제이 고드상을 비롯해 여러상을 수상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포보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심리학과 신경과 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응용해 개인의 건강과 행복, 성공, 인간관계 개설에 도움되는 시즌법을 제공하는 과학적 자기개발의 연구자로도 유명하다 맞네 딱 말이 진짜 이분 보면은 전공이 어딘지 몰랐어요 너무 광고미하게 스택트럼이 넓어왔고 그러니까 공부 자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테드 강연이 되게 유명해요 그렇죠 테드 강연이 900만 뷰인가 유튜브 기준으로 유튜브 기준으로 900만 뷰인가 어마어마한 거죠 테드 뷰도 따로 있어갖고 되게 거의 뭐 탑 100강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테드 강연을 1, 2강연부터 쭉 내려온 적이 있는데 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정말 대단한 분인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이 한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 진짜 정량적으로 단어 숫자로 따졌을 때 100분의 1 정도 소개시켜드리면 그것만 일단 이 방송만 봐도 개이득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목은 오늘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반드시 깨달아야 인생 진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진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실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2010년에 인류학자 인류학자인 듀크 대학의 이제 허먼 포초 교수님이 그 저는 이제 요즘에 인류학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류학 책이 거의 다 진사회성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런 거에서 정말 뽑아먹을 게 많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 끼키야 뭐 천년 뭐 뭐 뭐 그래 좀 더 가서 단군 할아버지 가자 가자 그럼 뭐 5천년 뭐 이 정도고 뭐 기독교가 몇 년이에요? 그 성경 같은 게? 우리가 그러니까 BC 혹시 기독교는 천재창조부터 시작하니까 천재창조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건 뭐지 기독교 내에서는 네 기독교 내에서 계산한 거 보니까 뭐 뭐지 몇 천 년인가 만 몇 명인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 그거 근데 진사회성이 그러니까 진사회성 그게 최소 10만여에서 15만 년이에요 우리 호미노이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요 이제 아니 물리학을 따지면 뭐 빅뱅부터 시작하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뭐 글로 말하고 뭐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 이제 결국 우리 DNA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종교가 되게 그 역사가 긴 이런 어떤 카테고리거든요 그래도 그게 짧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호모사피엔스 따라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인류의 진짜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부터 쭉 내려오는 게 한 20만 년 갭이 있으니까 20만 년 30만 년 이제 거기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그 귀에다 때려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DNA에 때려박혀 있는 우리 스토리들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다 결국에는 또 이 책이 되게 과학적인데 여긴 뇌과학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즘에 뇌과학이랑 진사회성이랑 너무 연결이 많이 되는 거 보면서 재밌어요 사실요 근데 그거를 되게 켈리 맥고니걸 작가님이 박사님이 그거 자기가 스토리텔링도 잘하면서 연구조사까지 하고 자기가 연구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왜냐하면 본인이 요가 강사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되게 활동적이세요 안 하는 게 없어 내가 볼 때 그래서 막 참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누나도 연구자예요 쌍둥이 언니라 그러나? 쌍둥이 언니구나 누나가 아니라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그 사람도 책에 나와요 잠깐 얘기가 그 사람도 똑같이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인류학자 이게 듀크 대학의 이제 허먼 포츠 교수가 이제 아프리카에 하다드족을 용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하다드족이 아직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종족이에요 근데 농사 같은 걸 안 져요 순전히 이게 수렵 채집 우리 호모사피엔스 사는 것처럼 그 우리 호모사피엔스 완전 조상급 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생기고 우리가 뭐 현대병이 생기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감기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게 가축을 생기면서부터 이제 이게 유행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진짜 이 다 연결돼 있어요 감기라서 그 감기에서 바이러스 막 이런 거 이게 막 병리약만 보고 막 이러야 되는 건가 아니고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쭉 허먼 사피에서 쫙 20만 년 15만 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수렵 채집 이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그 군집이 조금 쪼만했을 때 커졌을 때 막 이제 언어가 생겼을 때 여기 쫙 내려오면서 우리가 막 병도 들어오고 막 뇌도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 뭐예요? 막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 우리랑 뭐가 다를까 이거 여기서 많은 되게 우리가 배워야 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좀 얘기가 재밌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가서 이제 텐트 찍고 자는데 사자 울음이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음질음질 그러는데 사자한테 연구하러서 물려죽을 수 없겠네 나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쫄아갖고 자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트밀이랑 커피 좀 한 잔 때리자 그러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둠 속을 이렇게 뚫고 하자드족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똑같이 여기 말이 너무 웃겨요 똑같이 사자떼의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폰처처럼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에 어둠을 뚫고 사자떼의 먹이를 약탈했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책을 읽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들으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인류가 이제 진사회성으로 협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어떤 식으로 얻었냐면 사자가 사냥한 걸 이렇게 많이 뺏어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잡기가 힘드니까 사자도 생각보다 사람이 우르르 물러가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그때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뺐지는 못하고 요령이 없으니까 사자가 남긴 거 이제 하이에나랑 까마귀들이랑 싸워서 뺏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짬이 되면서 사자 거 직접 뺏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냥을 직접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인류학이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근데 어 폰처는 이제 자기는 쫄아갖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트밀 끓이고 커피 끓이고 있는데 그 하자드족이 사자한테 뺏어온 고기를 이렇게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폰처는 당시 기분을 이렇게 회상했다 하자드족 남자 다섯이 사자무리에게 갓잡은 영양을 뺏어오는 동안 쪼그려 앉아서 오트밀 죽을 먹는 것보다 남자로서 더 초라하게 느낄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 나도 내가 이 폰처씨에게 감정이임이 되면서 아이씨 대단한데? 쫄 수밖에 없죠 하자 소리인데 하자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 쫄아 진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이 폰처 교수님이 탄자니에 간 거는 하다드족과 서구인의 생활 방식의 차이를 연구를 하러 간 건데 이게 이제 대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대박이에요 막 놀라운 사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진실 하나 1번 나옵니다 두 가지 오늘 알려드릴 건데 하드자족은 거의 온종일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구하러 다닌다 남자는 손수 만든 활과 독화살을 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작은 새와 개코 원숭이 등을 닥치는 대로 잡는다 여자는 오전에 나가 베리류와 바오밤 나무 과일을 따고 땅에서 덩이줄기를 캐는데 10kg 정도 모으면 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오후에 나간다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몸에다가 추적기를 붙여서 다한 거예요 그 종족에게 남자 19명 여자 27명이 활동 추적기를 달았어요 활동 추적기와 심박수축장기 해보니까 와 장난 아닌 거야 하드자족은 달리기처럼 중간에 고강도 활동을 두 시간 그리고 마라톤이 그 이제 진짜 1등 하는 선수들이 두 시간 동안 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42.195를 뛰는 시간 고강도 운동을 여러분 두 시간 동안 하고 걷기처럼 가벼운 활동을 여러 시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마라톤 한 번은 해놓은 것 같아요 와 대박이야 이거 진짜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남자와이와 여자와이 혹은 젊은이와 노인의 활동 수준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했다 네 저기 진실 나와요 이제 미국 사례 우리나라 연구는 안 하셨으니까 이 분이 이해하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일반 성인은 중간에서 고강도 활동을 10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 두 시간 할 때 아 그러니까 무한대 0수준인 거예요 진실 6살 때 신체 활동이 최고조에 다르다 너무 공감해 아 우리 딸 지금이 우리 딸이 만 5살이거든요 우리 아이 6살이야 아니 만으로 만으로 이제 Man으로 아 그러네 결이 봤을 거 아니야 하기가 그렇지 얘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다닥第หاش 뛰어가는데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지 발발거리고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가 딱 일어나면 다다다닥第حت 뛰기 시작하는데 저럴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신체 활동이 최고조인 게 6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일어나자마자 뛰어가는데 도대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지? 발발거리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가 일어나면 뛰기 시작하는데 저럴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활동이 최고 좋은 게 6살이에요 모르는 거야 이거를 모르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게 나가는 거예요 일단 6살인 거 알았어 이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진심인데 만 6세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7세에서 8세죠 초등학교 1학년이랑 여러분 지금 최아가 7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걔네들 장난 아니지 근데 얘네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하드자족에게서 산업화된 사회에 만연한 심형갈개진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목할 마다 아예 심형갈개진환이 아예 없대 근데 여러분 심형갈개진환 이거를 좀 똑똑한 졸꾸러기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 한번 심형갈개진환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암보다 더 나쁘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암을 다 죽여도 3년 4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인류의 평균 수명이 안 늘어났는데 심형갈개진환을 다 없애면 6년 7년 이렇게 늘어나요 원탑이에요 스케일이 나오죠 우리 몸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질환이 심형갈개진환 암이 아니에요 암은 되게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심형갈개진환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장인어른도 두 개 세 개씩 스턴트를 꼽고 계세요 다 심형갈개진환이에요 요즘 제가 빅포카 단어 새로 정리하는데 스턴트가 7,000번째 단어 나왔어요 스턴트 왜냐하면은 맞아 생각해보면 내가 신앤물이란 단어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면서 신앤물이란 단어를 몇 번 쓸 것 같아요 안 쓰죠 신앤물 안 보는 놀러가서 신앤물 봤을 때 봤을 때 봤으니까 안 쓰는데 스턴트는 우리 아버지도 꼈는데 그렇지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은 써요 뭐 1년에 두세 번은 써요 기사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앤물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스턴트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심형갈개진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두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걷기 수준으로 막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동인 연령의 미국인과 비교하면 하드자족은 혈압이 낮고 클레스토롤과 틀리글리세이리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들 그다음에 C 반응성 단백질 등 향후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척도인 혈륜의 염증 수준 취지도 매우 낮다 그다음에 이렇게 건강한 심장은 흔히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보게 된다 근데 우리가 앞판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6살 때 전성기고 6살 때 전성기고 하드자족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계속 전성기 전성기 그러니까 심혈화기 질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폰처는 하드자족 사이에서 현대 유행병 두 가지 불안증과 우울증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또한 매우 놀랍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걸 이 사람이 텐트 속에서 쪼그리고 오트밀이랑 커피 드시면서 찾아낸 거예요 사자 우르름 소리 나는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책은 본전 뽑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도 조사해 봤을 때 실시간 추적 조사에서 사람들은 활발하게 활동할 때 가만히 앉았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한 날 자기가 삶에 더 만족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성인에게 임의로 일일 보행수를 줄이게 하자 88%가 더 우울해졌다 우리 와이프도 요즘에 조금 애랑 아내 많이 있어서 우울해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딱 이렇게 봐갖고 탄천에 사람 없거나 이럴 때 이제 좀 사람 없는 데를 이렇게 우리가 산책을 나가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는 뭐 요즘에 더 많이 느껴져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식 수준이 높다고 막 지금 독일도 한국 못 따라갔다고 막 이런 게 나왔대요 언론에 소셜 디스텐싱을 잘 하되 나는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소셜 디스텐싱이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좀 지금 다른 나라는 되게 무식하고 그래갖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사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넘사벽이고 손도 되게 잘 씻고 있고 통제를 법적 조치가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권고상에도 잘 따르고 있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운동장 같은데 아무도 없으면은 돌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이걸 좀 소셜 디스텐싱이랑 크라우딩이랑 좀 나는 그냥 소셜 디스텐싱이 뭐냐면은 크라우딩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이런 뭐랄까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좀 달라요 오히려 어릴까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일단 예를 들어 꽃놀이를 해 근데 벚꽃놀이를 해갖고 막 모여서 콘서트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노래 잔치하고 막 근데 꽃놀이를 해 밖에 나가 근데 내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우리 좀 요기도 요기도 탄천에게 꽃이 펴는데 그거 보는 거 1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또 뭐 해야 되고 손 20초 30초 씻고 왜냐면 여러분이 웃긴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배달원 아저씨들 그다음에 아주머니들 젊은이 처녀들이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 손 만진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든 우리가 접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나는 너무 걱정인 게 뭐냐면은 너무 오래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우울증 더 많이 늘어날까 봐 아 이게 우울증이 사람 더 많이 기죽이게 생겼어 근데 나는 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니까 말해주는 거지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거 신박사TV 고작까지만 있으면 이러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저거 보라고 나가서 놀라 그러지 않았냐고 미국 애들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독일 애들도 이탈리아 시장도 빡쳐갖고 아니 어떻게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밖에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놀 수가 있고 파티를 할 수 있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만 말고 그러니까 가족은 어차피 여러분 항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족 최소 단위가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좀 산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이거 그러니까 조심하되 너무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작용을 넘어서면 어쩌나 나는 그 정도로 걱정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생각했으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그다음에 손만 여러분 30초씩 꼬박꼬박 되게 빈번하게 씻어도 거의 안 걸려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 읽고 더 그게 안 그래도 걱정이 심한데 이 책 읽고 걱정이 더 심해졌어요 하루 평균 5,649보만 걸으면 활동을 더 줄이게 하자 일주일도 안 돼 삶의 만족도가 31%나 감소했고 아까 우울해지는 건 88%고 만족도는 31%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5,600보 정도 걸으면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그 이상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5,600보 600보 이상 그걸 걸어야 되게 건강해지는 건데 통계상 통계상 왜냐하면 여러분 또 이게 통계라서 평균이지 어떤 사람은 만 보 걸었는데 나는 왜 우울하냐 그거는 뭐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스펙트럼이 개의차가 있으니까 5,649보만 걸어도 여러분 불안과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것만 걸어도 미국인은 어떻냐 4,700보밖에 안 걸어서 미국인의 안티 디프레션이 여러분 진짜 그 디프레션이라는 걸 앵글에 보면 처음에는 쉬지 않고 빈도가 올라가요 정말로 위험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는 좀 더 걸을 거예요 내가 볼 때 4,900보에서 5,000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우울해지는 평균보다도 전 세계가 작다는 거예요 아시아권은 저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봐요 이게 서구권이 낮을 거 그냥 여기에 개인이 한번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나는 몇 번 정도 걷나 대충 근데 지금 봐봐야 돼요 아까 자꾸 걱정되는 게 재택근무가 생겨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강제로 걷기로 그거 뭐냐 그거 출퇴근 때문에 걷기를 하는 데가 많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삼성 다닐 때 아산 1사업장 2사업장에서 셔틀로 왔다 갔다 해야 5분이거든요 걸어가면 30분이 있는데 나는 그걸 걸어다닌 적이 많다니까요 왜 2사업장에서 태워서 1사업장에서 태워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걸 내가 퇴근할 때 내가 그냥 선택적으로 걸어간 적도 많아요 30분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정자 살 때 수뇌에서 내려서 걸어간 적도 많아요 저는 왜 그게 체감적으로 이런 걸 느끼는 거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첫 번째 진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6살 때가 활동성이 절정기고 그다음부터는 활동성이 쭉 떨어지면서 질병들이 여러분 몸으로 쫙 이제 씨앗을 스스로 씹는 거예요 몸에다가 정신 정신진환까지 심경 심화강경부터 정신까지 심장과 뇌 다 끝났어 그냥 근데 그게 왜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움직임의 하드자족 우리가 자꾸 하자들에 하자들은 그거 그러니까 하드자족 게임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움직임의 여기 여러분 단어는 제가 말한 것 중에 헛소리한 거 되게 많아요 고약가님이랑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디테일이 정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 팩트를 정해야지 그런 사족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되게 썰렁썰렁 여기 호름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름이 핵심적인 거만 알면 돼 이름이 또 읽어도 어려워 처음 보는 호름 분들이라서 되게 중요한 호름은인데 되게 길어 여러분 내가 스펠링 엄청 틀리고 그래도 철자가 엄청 틀리고 맞춤 바 없잖아 여러분의 뇌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다니까요 다 알아서 봐요 여러분이 근데 뭐예요 철덕까지 알아듣으시지 근데 여러분이 그 뇌를 움직이지 않아서 그 소중한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드족 하드자족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철덕같이 알아듣는데 철덕같이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뇌가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읽어주고 맥락을 기가 막히게 뽑아주는 거거든요 또 속기도 하는 거고 워낙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썩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실을 알려드리면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9분이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는 또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게 왜였네 읽었는데 읽었는데 읽어도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게 너무 길어요 엔도카나비노이드 여러분이 엔도르핀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근데 엔도카나비노이드 이게 이게 되게 어떤 별명이 뭐냐면 근심을 없애고 행복을 선사하는 화학물질이에요 거의 마리와나급이래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이게 대박 미친 실험이 하나 나와요 내가 이거를 한 개만 하려면 딱 두 개 엮으면 스토리가 막 맞겠다 여러분 이게 딱 내가 이 책의 100분의 1 글자쏘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소개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하는 일은 이 안을 할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여기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억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된다 그게 여러분 아주 좋은 거거든요 지금 금지된 체중 감량제인 리모나반트에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용체를 차단해 식욕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게 이게 체중 감량제로 나왔다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게 자꾸 엔도카나비노이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이거 어때요?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 약물은 내 거를 자살을 약이 시켰고 그 외에도 대체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이런 거 먹을 때 약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외에도 대체로 불안감과 우울증을 증가시켰다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심한 탓에 유럽의 시장에서는 약물 사용이 금지되었고 미국에서는 시판 허가 받지도 못했다 또 세상에는 넓고 또라이는 많습니다 그런데 해밀턴 모리스라는 이름의 부기자가 다소 무모한 실험을 가했다 내가 봤더니 무모해 대마초와 상반된 효과가 있다는 이 약물을 직접 복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이렇게 피면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게 여러분 대마초는 마약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불법이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하고 와도 다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 해도 처벌받아요 그거는요 근데 이게 합법으로 허가가 난 나라가 많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법을 한 나라가서 여러분이 혈액검사 받았을 때 나오면 여러분 감옥 갑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마초와 상반된 효과가 있다는 이 약물을 직접 복용했던 것이다 그는 리모나반트 60mg을 복용하고 나서 그 효과를 이렇게 묘사했다 이게 뭐예요 리모나반트 이름 중요한 게 아니라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끊겼을 때를 이렇게 묘사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엔도카나비노이드가 끊겼을 때를 이렇게 묘사했다 내 평생에서 이렇게 침울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딱 이래요 그는 약물을 복용하는 내내 불안과 메스컴에 시달렸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런데 실험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들자 이번에 러너스 하이로 오인될 만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실험이 끝나면서 자기의 막혔던 엔도카나비노이드가 확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떠냐 신경화학적 수문이 활짝 열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맞춰 핑거랑 똑같은 효과를 느낀 거예요 밤새 거리를 쏟아졌는데 세상이 너무나 평화롭게 아름답게 보였죠 마주치는 누구라도 손바닥을 마주치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주고 싶은 두 번째 진실이 엔도카나비노이드예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 이게 언제 나오는 거죠 네 언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운동하면 운동하면 운동도 여러분 달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좀 범위 스펙트럼이 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움직임이니까 운동은 많이 움직이면 여기 되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달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 나중에 뭐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쥐 실험을 하면 여러분 라마노반트는 시판되지 않지만 실험에 쓰이는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설치료에게 이 약물을 먹이면 쳇바퀴가 돌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확인했대요 뭐냐면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안 뛰는 거예요 엔도카바나이드를 차단하면 불안감이 감소하고 통증이 내성이 증가하는 등 러너스 하이의 두 가지 혜택이 사라진다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쥐는 흔히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만 쳇바퀴에 뛰고 난 후에는 낯설고 어두운 상자를 넣어도 상당히 용감하게 행동한대요 뜨거운 철판을 올려도 팔쩍팔쩍 뛰면서 뒷발을 하는 등에 불안한 행동을 덜 보인대요 하지만 쳇바퀴에서 뛰기 전에 라마노바 같은 약물을 주입하면 이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 완전 용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대박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집단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인 2천 명을 대상으로 8일 동안 신체활동과 기분을 추적했는데 매일 밤 참가자에게 연락해 그날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은 사건을 물었다 참가자들은 활동이 많았던 날에는 직장에서 겪은 갈등이나 아픈 자유를 돌보는 일 같은 일이 늘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적 타격을 덜 입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랑 땅마다 떨어지는 거야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춤을 추던 에어로빅이라도 하던 엉덩이라도 흔들던 뭐라도 움직여야 이게 조금이라도 엔도 카메라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내가 이거 보고 이게 생각보다 유럽 애들이 왜 미쳐서 나오는지도 조금 한 0.01나노 퍼센트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를 안 된다 정신병자 같아요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뽕에 너무 취해갖고 나는 너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여러분 국뽕은 특집대 상승효과야 상승효과 너무 취해갖고 다 올라가고 있어 지금요 근데 국뽕 역국뽕 하나 떴어 오늘 이코노미스트지에 M번방 뉴스 나왔어 개새끼는 잡아 죽여야 되고 진짜 그거 참여한 사람도 싹 다 공개해야 돼요 나는요 그냥 간단해 간단해 나는 그 새끼 잡아 죽이고 글로벌 뉴스 떠버렸어 나는 그 형량 너무 낮은 것도 짜증나고 갑자기 3,000평 한 번 10초만 빠지면 그거 참여한 번도 다 공개해야 돼요 그거 뭐 떳떳하면 왜 공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거 내 개인의 자유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인 거잖아요 난 뉴스를 자세히 못 볼 정도였어 나는 그거 몰랐다 우리 와이프 때문에 알았는데 나는 진짜 내가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 걔는요 진짜 아무튼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 생각해보면 갑자기 그래서 여기 켈리 박사님 맥고그니글 박사님은 자신은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나는 아침에 운동할 생각을 솔직히 나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진짜 여러분 움직임의 힘은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캔브리찌나 옥스포드에서 박사를 봤고 거기 캔브리찌나 옥스포드가 박사 받기 좀 힘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에이스들이 포답금이나 교수급으로 온 연구자인데 교수급으로는 좀 젊은 형들이 있었어요 백인 백인들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얘네들이 되게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되게 비합리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자기 전에 하거든요 운동을 왜? 내 상식적으로는 피곤해야 잠이 잘 잘 거라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근데 우리 그 스튜어트 파킹 교수님도 아침에 많이 뛰고 생각보다 양놈들이 아침에 많이 뛰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니까 이해가 다 됐어 아침에 안 뛰었습니다 박사 더 빨리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엔도카바나이디 계속 한 대씩 주입하고 뛴 거예요 이 새끼네 치트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면서 안 말해 준 거예요 알면서 안 말해 준 거예요 알면서 안 말해 준 거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했다니까 승면이 모든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움직이고 아침에 먹어야 나중에 밤에 수면에 못 받아서 승면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켈리 맥고니 작가님 얘기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실천을 한다니까 더 화가 닿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래야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된대요 진짜 켈리가 그 뜻이 뭐 원로의 원어 따지면 전사라며 그러니까 자기가 전사 이런 표현이 많이 쓰시거든요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된대요 나는 그거 보고 나도 아침에 좀 움직여야겠다 저녁에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거를 좀 이거를 다른 걸로 에피소드로 제가 실천 에피소드를 미리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숨이 차갖고 소개를 하다 만개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책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책을 소개한 사람이 인듀어 저자님 인듀어가 넘사벽 책 중에 하나인데 읽으시면 안 된다고 졸꾸러기분들이 좀 써주세요 인듀어가 좋은데 누가 읽어야 되냐면 자기가 최선 하프 마라톤을 할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을 계획 있다 그런 분만 읽으세요 책이 너무 어렵고 결론도 안 났고 책이 되게 웃겨요 그 핵심 내용이 있거든요 끈기가 무엇인가 연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을 안 내고 성장형 사고방식 얘기하고 끝내요 자신의 인듀어를 실험하고 싶은 분이 읽으시면 돼요 그니까 그거 우리가 읽지 말라 그랬는데 또 기억을 읽었어 그쵸 다 포기했어 읽은 사람들 싹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읽으시면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책이야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개 말해줄게 안티프레즐 읽고 블랙션 읽고 이해 잘 안되지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번역이 나쁘고 책을 구리게 써서 그런데 이 사람 책도 열심히 썼는데 그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서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이 알렉슨 허친슨 박사님은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물리학 박사하면서 자기가 프로 달리기 선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책은 운동의 즐거움 사회적 연기의 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추천을 해도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프로로 달리기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대회도 출전하시고 그러면서 물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기 몸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대단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싫어가지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판 스파트가 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끝내 이해 못해요 책은 됐다 두꺼워 끝내 이해 못해요 상반된 이론을 계속해서 소개해두고 연구 중이다 다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움직임의 힘을 읽고 실천을 미리 하나 했고 그래서 이 영상은 실천 영상은 내일 올라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세요 그냥 서점에 가서 후루룩이라도 훑어보세요 너무 훌륭해서 진짜 나는 이거는 지금 이 시국에는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무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 진짜 고정관님 또 좋은 추천 책 겟 해오셔서 제가 겟 땡큐고 진짜 이 책은 저희가 이 책을 읽고 하나 더 찍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랑 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건 또 단순 운동이 아니야 집단 운동의 중요성이 나와요 근데 집단 운동의 중요성이 나왔는데 결국엔 집단은 리더십이거든요 너무 나는 사업 아이템도 많이 보이는 거야 집단 운동, 집단 움직임 응 집단 움직임, 집단 운동에 대해서 난 사업 아이템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그것도 기회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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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